자 레트로그레이드 워프포인트 언락 쭈그린스로 점프클을 누르면 저런 지형들을 미끄러워짐에서 도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근데 방금 맵에서 큰 종량 3개나 놓쳤네? 아 이 게임 너무.. 뭐야? 아 알겠어 젖불 타고 먹는 거지 3개 있으니까 세 번째에서 먹는 거겠지? 정답 골든 정답 정답 왼쪽 밑에 딱 봐도 길이네 야 달려 달려 내려가 아 달려 달려 아 야 야 피하고 피해 두 번 피해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먹어 아니 그냥 바로 먹으면 되겠다 구석에서 먹으면 안 맞.. 지 않네 야 이거 뭔데 은근히 어렵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긴 하다 BGM 좋아 자막 짜잔 땜땐 얍! 오른쪽 갔다가 우는게 낫겠죠? 하여간 맵 잘 만들었어 인정해줘야됨 내려가는게 차라리 쉽다 아잇! 내려가는게 차라리 쉬워 하지만 저걸 먹으면 다시 올라와야한다는거 자 이거 지나가면 쭉 내려간다 아깝다 한칸만 더 내려갔으면 되는데 연타해야겠는데 먹고 다시 올라가야돼 딴 따단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엉마아아아 멍청이 쭉 내려가 두칸만 내려갈게요 두칸 내려가고 세칸 내려가면 되겠다 그쵸? 하나 둘 셋 야! 어쨌든 이렇게 할거임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신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신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신 고님스 자 이제는 쫄보처럼 올라가야된다 아아 멍청아 짧게 뛰었어야지 내리고 처음에 두칸 하나 둘 그리고 세칸 하나 둘 셋 먹고 처음에 한칸 그리고 짧게 뛰어 오케이 그리고 길게 짧게 뛰고 아이고 무섭어 나는 간다 멍청이들아 하하하하하 이것도 쭉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건 쭉 내려가는거구나 야 거기서 왜 점프를 해 아 저 위로 올라가는거야 밑에 구멍으로도 빠질 수 있는건가 안되네 안된데요 흠 나 지금 오판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야 야 야 야 먹어 먹고 먹고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왜냐면 여긴 숨겨진 길이니까 다른 방송 보다가요 봤어요 안보려고 했는데 봤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거밖에 안봤으니까 딴딴 저정도는 볼수도 있지 않습니까 딴 종양 두번째 올라올 때 가야겠다 종양 바이 종양 하이 야야 한번 보내고 다시 올라온다 먹고 넘어가 밟고 밟고 먹고 죽고 어떻게 먹어? 아 으아악 멍청이 똥 멍청이 먹어 아니 기다려 나대지마 따단 따단 저희 밟고 오른쪽 밟고 왼쪽으로 오면서 먹는다 완벽해 죽는다 으악 여기서 뛰고 그 다음 이렇게 먹는다 알겠지 밟고 뛰어 뛰어 자 가까이 오면 밟고 이거네 기다렸다가 밟고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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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다시 왼쪽으로 오는건가보다 저울 먹고 다시 왼쪽으로 오는건가보다 바로 먹을 수 있네 바로 먹을 수 있네 지금까지 뭐 한거지 원래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이라고 하죠 뭐야 기다렸다가 점프 뭐야 저거 야 야 기다려 빨리 가야돼 빨리 가라고 바보야 아잇 누르고 돌아오고 때리고 나이스 아직 뭐 칠판이니까 아쉽네요 야 야 야 올라가 다시 다시 뭐야 이거 어떻게 일단 중앙이 제일 늦게 움직이니까 중앙을 계속 밟아줘야돼 아 멍청이 건드리면 안되지 다시 다시 밟고 올라가 그리고 저걸 먹어 밟고 밟고 올라가 아니 너 차라리 올라가서 오른쪽에서 먹는게 더 쉽지 않을까 야 야 머리 부딪히지마 바로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다시 해봅시다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저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중간으로 오는거지 아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서 중앙으로 간다 시리어스하고 퍼펙트한 계획 아 왜 그걸 못먹냐 저거를 머리로 먹고 오른쪽에 매달려서 왼쪽으로 뛰어야돼 야 야 야 뭐야 송양아 송양아 내가 왔다 송양아 많이 기다렸지 밑에 뭐야 곤짝거리는거 갔다가 오고 어 뭐야 톡치고 톡쳐 톡치고 톡치고 아야 빨리 먹고 나와 얏 야 딴딴 라라라라라 10군 저 대군주 뭐냐? 저것도 밟을 수 있나? 밟으면 총 받는구나 워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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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양아 나랑 같이 살자 종양아 나랑 같이 살자 아아 피하고 아 아니 아씨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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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이 노노노 아 뭐하십니까 게임이 장난이야? 종양만 아니면 이거는 되게 쉬운데 뭐야 길어디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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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야 넌 또 뭐야 여기있으면 안마치롱 어 깜짝이야 둘 셋 넷 고! 하아 왜 안먹어지냐 보다 고 손 하아 아이씨 Not 놓 Pro 누가 게임하면서 발을 냈니까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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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위로 쏴 피하고 놓고 됐다 이거는 천천히 하면 쉬우니까 점프 아니 이거 아닌데 바보 바보 바보다 바보 워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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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피하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까 어떻게 했더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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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아니라고요 너 꺼져 자 어떻게 하냐면 위로 올라가서 한 발을 피하고 먹어야 돼 지금 올라가서 한 발을 피하고 먹는다 또 한 발 피하고 넘어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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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넘어가야 돼 하나 둘 셋 쉬었다 뭐야 갔다 갔다 갔죠 여기 구름은 안 떨어지네 종양 먹기 전에 여기 갔다가 돌아가서 종양 먹고 아야 어 밑에 쳐 무서운 거 줄라 엄마야 앗 다 했잖아 하나 야야야야 바로 먹고 넣고 먹고 쩨 피하시고 야야야 야야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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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저거 어떻게 먹어 여기로 거기로 지나갈 수 있어 아니지 여기지 아 저기 내려가는구나 뭐야 왜 안내려가 뭐 어떡해야 내려가 아까 내려갔잖아 뭐지 아 저기 벽에 다야 내려오는건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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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지 저기 닿은 다음에 어떻게 돌아와 이렇게 근데 안내려오는데 하고 찍고 야 안내려오잖아 뭐지 아 안내려오는데 안내려온다고 이거를 밟아야 내려오는건가 그렇네 밟고 먹고 죽어 여기도 있네 아싸 메가 투머 메가 투머 야 종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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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자 야 저기 뭐 어떻게 하는거야 바로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서 아 오른쪽도 바로 내려야되는구나 그쵸 여기 밟고 가야겠다 여기 밟고 가야겠다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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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저걸 먹어 그리고 다시 저기 위에까지 가서 옆으로 뛰는거지 너무 늦었다 밟고 뛰고 뛰어서 저걸 먹어야돼 다시 밟고 점프 위에 밟고 크게 뛰어서 저거 먹고 와 장난 아닌데 먹고 똑바로 해 똑바로 멍청아 밟고 뛰어서 저걸 먹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오케이 다했다 이건 뭐임 아야 비켜봐 이거 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종양아 나랑 살다 나랑살다아아아 얌 아 징그러운 것들 진짜 엄마야 종룡먹고 쨉 종룡먹고 종룡 종룡먹고 어디로 쬐야돼 야야야야 아주 정확한 점프를 요구하는군 아야야 헛 헛 헛 하아야 허이야 헛 다시 돌아올까 저거 먹고 이게 낫겠다 야 야 야 이거 어렵다 야 저거 다 내려오면 위에 뭐있네 야 뭐 없네 뭐야 잠시 방 방금 맵 끝이야 다했네 레트로그레이드 마지막판이었어 칠시 칠십퍼센트 더 더 머신 해보도록 하죠 아닌가 여기서 끝낼까 7시인데 머신을 하면 8시가 되겠지 갓만 볼까 갓만 보고 쪼금만 쉬게요 쪼금만 쉬게요 아유 뭐야 방금 조명 조명 어딨냐 그거 빨리 올라오는 방법 있나 그냥 점프하는 거구나 아닌데 아닌데 점프를 점프를 하면 빨리 올라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입으로는 쉰다고 했으면서 몸은 정직한 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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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다 역시 사람이 딴 생각을 하면 집중력이 약해져 이번에 넘어가고 빠르게 다음판 여긴 뭐 없네요 아 여기서 위로 못 올라가는구나 방금 뭔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롱맨이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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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는데 야 정신차려 아 여기서 점프하는게 아직 난이 굵하네요 안되겠다 끊어야겠다 한시간만에 끝날 분량이 아니야 예 끊고 되게 오중간하게 끊었네 시작할때 똑바로 끊었어야 했는데 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이 아마 끝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잠시만